또 이어서 주택법령을 보겠는데 이 주택법령은 일곱무제가 출시됩니다. 일곱무제가 나오면 이 법률은 전략적으로 점수를 얻게 한 법으로 삼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용은 적고 내용이 또 단순하고요. 공부하면 한 만큼 점수를 낼 수 있는 법률이 주택법령입니다. 일곱무제가 나오면 열공하셔서 다섯 문제 이상을 마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공법을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1번 보겠는데 주택법령상 용어다. 1번 다중생활설 이 건축법 시행령에서 다중생활시대라는 게 있죠. 그게 바닥문제학계가 500존부터 미만이면 2종 근생, 2, 3년 숙박설이 되는데 이런 다중생활설은 주택법으로 나오면 다 뭐냐 준주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준주택에 해당한다 그래야 돼요. 준주택은 그게 다기노 이렇게 암기를 하시라고 그랬죠. 건축법 시행령상 다중생활설, 기숙사, 노인, 복주주택, OOP들은 준주택이다. 그래서 1번 틀리고요. 2번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1세대당, 공동태당 1세대당, 단독태당 1호당 그렇죠. 1세당 주고 전면적 84세부터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바로 맞습니다. 이 주택도시기금을 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1세당 주거 전염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85존부터 이하이면 국민주택이 되기 때문에 이건 국민주택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야 여러분은 국민주택 뜻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국민주택이 무엇이냐 하면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지방자찬체 한국토정보공사 지방사가 건설한 주택 중에서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또 이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자금을 지원하다가 건설하거나 개발한 주택, 또 국가지방자찬체 재정을 지원 받아서 건설하거나 개발한 주택으로써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한다. 이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수도권에서는 무조건 1월 1세당 주거 전염면적이 85존부터 이하를 말하고 비수도권은 바로 도시역이 아닌 읍면적일 때는 100가지 가능하지만 비수도권 중에서도 도시역은 85존부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이 간선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관설과 주택단지 밖의 기관설 동종호시설을 연결해주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가스, 지역나무, 통시설을 말하죠. 그래서 그냥 도로, 상하수도, 전기가스, 지역나무, 통시설을 그러면 그냥 기관시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기관시설이지 간선시설이 틀렸던 것이고요. 4번과 5번은 바뀌었어요. 방범설비, 공동주택단지 안의 방범설비 같은 것은 부대세를 하는 것이고요.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주민공동시설은 복리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335페이지 2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어린호터, 유치원,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이런 것들이 다 복리시설이다. 그리고 주택에 딸려있는 주택단지 안에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주차장이라든가, 관리사무소, 경비실, 담장 이런 것들은 또 방범설비 이런 것들은 부대세이다. 이런 것들이 좀 잘 정리됐으면 좋겠고요. 해설을 좀 꼼꼼하게 읽어두세요. 2번 들어가겠습니다. 주택법명상 공동택을 리모덩이다. 틀린 거래기 되어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인데요. 이 4배가 난 상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덩을 하는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권리변동 계획에 포함을 꼭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포함을 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인데 틀렸죠. 나머지는 읽어보셔도 되겠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해설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은 좀 잘 봐두셔야 돼요. 특히 그 넘어가서 보면 해설에 리모덩을 하고자 하는 세력이 입주자 사용자 관리체에다 그러면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시장원수 구청장한테 리모덩 화가를 신청해서 화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리모덩 주택자업 측에서 리모덩 화가를 신청하게 될 때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덩하게 된다고 할 때는 전체 구분수점의 의견권은 75% 동의와 각 동별 구분수점의 의견권은 각 50% 이상의 동의사 확보에서 내야 리모덩 화가를 받을 수 있고. 입주자 대표 측에서 리모덩 화가를 신청해야 될 때는 소유자 전원호 동의사가 첨부되어야 된다. 이때 동의를 했던 자가 리모덩 화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할 수 있지만 리모덩 화가 신청서가 이미 시장구청장에 제출했다. 그러면 제출된 후에는 더 이상 동의를 철할 수 없다는 것도 살펴두시기 바랍니다. 3번 주택법령상 용어위청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포인트는 주택법령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건축법령상 주택이 8개 있죠. 8개. 그리고 주택법령상 주택이 6개 이렇게 차이가 커요. 그래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하고 공동으로 구분되는데 이때 단독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까지만 기고요. 그런데 이 건축법은 바로 단독주택 4가지였죠.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에다가 공간까지 포함되었죠. 공동택도 바로 4가지였죠. 아연, 다, 기, 다세대고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그런데 이 주택법상에서는 대규모로 주택을 건설, 공급해서 국민의 주관정을 도맞아하는 법이 주택법이기 때문에 기숙사는 국민한테 대규모로 건설, 공급해서 주관정을 도맞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간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에는 공간 빠지고 기숙사 빠져서 총 6개가 되는 거죠. 공동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까지만. 이걸 가지고 출제했단 말입니다. 자, 3번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가. 1번, 기역, 다가구에 해당하고, 니은, 공간 아니고, 디그, 다세대. 다세대 맞고, 니을, 기숙사 아니고, 미음, 오피털 더더욱 아니다. 해설을 잘 보십시오. 자, 다중주택 뭐 이런 것들 있죠. 이 준주택하고 주택운조 차이를 둬서 기억하시고. 4번, 주택법상 용어다. 이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m 이상인 도시계의 예정도로, 예정에 떠다 묻혀요. 예정을 느끼면 팔로 안아준다. 그래서 8m 이상의 예정도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의 별개의 주택도로 간주합니다. 하나의 주택도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 철도,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폭 20m 이상의 일반 도로, 폭 8m 이상인 도시계의 예정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위로 본다. 하나의 주택단위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떠올려야 되죠. 2번, 단독주택에는 다가구택이 포함되죠. 3번,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엘리틱 다세대가 있지만 기숙사는 포함되지 않죠. 4번, 이 주택이라는 개념성에는 그 부속된 토지도 포함되죠. 죄대는 다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주택에 딸린 어린호터, 이건 복리설이죠. 근린생활설, 복리설이죠. 유치원, 복리설이죠. 주민운동설, 복리설이죠. 지역난방공설은 간선시설이죠. 부대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39페이지 5번 볼까요? 주택법령상, 용어 틀린 그리기도 있죠. 1번, 2번 다 했던 것이고, 3번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4번 볼까요? 도시형 생활태, 도시형 생활태이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요. 세 가지 요건을 요구 받습니다. 300세대 미만일 것,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할 것, 도시형 생활태가 건설할 것, 이 세 가지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4번, 도시형 생활태는 300세대 미만의 군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이 사는 주택을 만한다. 맞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하면 도시형 건설해야 되고, 종류는 세 가지였다. 단지형 열태, 단지형 다수태, 그다음에 원룸주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고요. 5번, 수도권에 소재한 음면증, 수도권에 소감에 무조건 국민주택 규모주택이란 것은 1월 1세당 85점트의 이름을 말하죠. 그래서 100이 틀렸습니다. 85, 그 다음에 6번, 국민주택 등이 다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 민영주택, 민영주택이란 것은 국민주택을 제한주택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이면 다 민영주택이에요. 그래서 1번, 완전히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한국토지주동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세당 80점부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국가가, 지방자찬체가, 한국토정사가, 지방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택이 있는데 1호, 1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점트 이하면 다 국민주택이 되죠. 또 그네들이 비수도권 중 도시역 내에다가 바로 85점트 이하로 건설한 주택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국민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맞고요. 2번, 지방자찬체의 재정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 해야 돼요. 그래서 뒤에 자금의 50% 이상 이게 틀렸어요. 다 지워버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면 되죠. 4번, 다세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건축으로 바닥에서 지하층 면적을 지하한 면적을 한다. 다세대가 아니라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인 것들, 다중도 좋고 다가오도 좋아요. 이런 것들은 주거전용면적은 건축으로 바닥면적에서 지하실 면적을 지하한 면적으로 계산하죠. 이때 지하실 중에서도 거실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것은 바로 주거전용면적이 포함합니다. 그런데 다세대택은 공동택이죠. 공동택인 아파트 연립 다세대의 주거전용적. 일세당 주거전용면적은 애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고 공용면적이라든가 애벽 부분의 면적은 공용면적이니까 지하하죠. 이런 것들이 또 나왔으면 좋겠고요. 5번, 아파트는 공동택입니다. 공동택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있고 공용면적이 있죠. 그래서 복도 계단은 바로 공용면적으로서 주거전용면적에서 지하한다. 그래야 되죠. 포함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41페이지 7번 볼까요? 주택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이 다 어려운 거 이렇게 됐는데요. 1번, 일반 도로의 폭이 몇 미터 이상으로 바로 설치되어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보는 것과 20미터, 일반 도로는 1, 2, 20미터다. 20미터 미만의 폭의 도로가 설치되어서 분리된 토지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10미터짜리니까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지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1번, 틀렸고 2번, 공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돌리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혜로서 공구별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 배치하든가 300세대 그래서 그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단지일 때만 공구별로 구분하여 주택을 건설, 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이때 공구한 폭은 6미터 이상 띄어서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세대군용 공동체란 바로 마지막에 그 구분된 공구한 일부를 구분수의할 수 없는 주택이죠. 있는 주택이 틀렸죠. 없는 주택. 4번, 이 원룸용 주택은 도시형 사회택입니다. 도시형 사회택이 되려면 300세대 미만이어야 되고 국민주택 규모이어야 되고 도시형이 건설한 주택이어야 되죠. 그래서 500세대, 틀렸습니다. 300세대 미만이어야 되죠. 5번, 이 산업단지 개발사비하여 개발 소송되는 공동체들이 건설된 용기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5번이 맞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8번,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을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2번. 아까 반복해서 나오니까 가볍게 측하면 3번이 틀렸죠. 일반 도로폭은 몇 미터 이상일 때? 20미터. 그래서 15미터짜리로 분리되면 그건 하나의 주택을 보지 각각 별개의 주택을 보지 않습니다. 도시계의 예정도는 8미터 이상. 예정을 느꼈다 그러면 8로 안 하죠. 그래서 예정도로가 나면 8미터 이상. 8미터 이상이니까 20미터, 당연히 8미터 이상이 포함되니까 별개의 주택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던 것이고요. 9번 볼까요?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덴이다. 이 리모덴은 꼭 시험에 나온대요. 틀린 거. 자, 답은 2번입니다. 아까 강조했는데요. 리모덴이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 대표가 시장원서 고청장에게 리모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출하기 전에만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제출한 이후에는 더 이상 철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10번 세대군용 공동주택의 건설기준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2번이 틀렸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바로 14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하라고 했는데 이 규정은 폐지가 아주 없어졌어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지금은 이런 구분된 공간의 면적 얼마로 해라. 이런 최소 면적은 삭제돼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4번, 2번이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있는데 2번만 날리고 1번, 3번, 4번, 5번의 기준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건설할 때요. 건설기준입니다. 건설기준. 설치기준은 또 다르죠. 그래서 건설기준은 4번, 5번을 특히 유념하셔야 돼요. 세대 구분용 공동택은 주택단지 전체 허수의 3분을 넘지 말 것. 그리고 세대 구분용 공동택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면적 합계가 전체 전염면적 합계의 3분을 넘지 말 것. 이걸 꼭 봐주세요. 3분의 1. 그 다음에 제 2절은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공도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십시오.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